오 백장이다 백장 드미트리쿠스 섹시해 섹시하긴 하다 빵댕이 빵댕이 싹 야무지다 아 담배 피는 모습 졸 섹시 거울로 보일 것 같아 내가 전화뒀어? 춤추는 모습 스케이트 하이젠베르크한테 도망갔다 이간지라네 고자지라네 제가 그 남자를 찾기만 하면 죽였어 아니 미란다 네 당연히 섹시해 그 남자를 꼭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네 그 딸이 섹시해 의식단에 누가 신경이나 쓰는 줄 알고 그 남자는 야 자기 딸 한 명 죽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존나 빡쳐있네 디미트리쿠스가 그렇네 오빠 V 한번만 눌러볼래? 왠지 저기 안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야? 검은색? 안 가본 곳 안 가본 곳 여기는 이제 아예 못 넘어가게 됐고 베란다 파밍할 거 없나? 야무지네 야무지지 내 파밍충이라 깜짝이야 서있는 줄 알았어 아 여기다 또 썼네 애기를 애기 요람인데 저거 약간 단벌신상가보다 이것만 입고 다니나 보다 그렇네 옷만 저 옷만 여러 개네 가족사진은 안 되는 건데 오케이 다른 데 가야 될 듯 어 그 아빠 처리 문제는 은하 어 가족 회의라 진짜 머리가 난다 피로 이어져 있지 않는데 그 녀석들과 가족 회의라니 어 아아 그 아까 전에 그 동생 있잖아 어 그 빌런들 어 악당 빌런들 얘는 그거네 마덤이란다만 소중히 생각하고 나른 다른 놈들을 그냥 다 쓰레게 생각하네 이제 다른 데로 가야되지 네 다시 어떤 데로 밖으로 밖으로 사다리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응 치료하는 거 치료 키는 뭐야 컨트롤 컨트롤 어 이거 왜 빨간색으로 있냐 이거 없는 이거 안 간 데가 있는 여기서 어디로 해야돼서 해서 가야되나 봐 다 했는데 그니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무슨 Loray 악략 엔 엔 엔 엔 엔 엔 얘가 군대인 게 아니고 딸이 군대인 거 쟤 보수전 때 만나면 좀 이렇게 빡세겠다 갔다와 아 여러분 근데 이번에 이번 작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다 어 몰입도도 좋고 그래픽도 너무 좋고 이번에 케콤에서 아주 이를 갈고 만들었네 인정? 리메이크작들이 약간 호불호가 좀 있긴 했었어 특히 최근 리메이크작은 좀 반응이 안 좋아서 플레이 타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 볼륨도 괜찮고 잘 만들었네 아직까지 느낌 아주 좋아요 아 난 진짜 바이오하자드 신작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맨날 켜나가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어떤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또 그때가 왔구나 그 느낌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추천과 저게 체크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요 코트야는 내가 지금 디스플레이 하는 안되냐? 아 안돼 오어? 어? 와 씨.. 팔 잘렸어 팔 잘라버렸어 어 손잡이 밀고 있었는데 얘 갑자기 손 나오더니 팔 지금 잘렸어 팔 잘라버렸어 와 씨 와 너무 불쌍해 손가락 붙어 저 이거 총 못쓰잖아 팔이 없으면 팔 찾아야 될 듯? 팔을 아 찾아 아 여깄네 어 우아 어 문을 끊어버리네 그냥 문을 끊어버리니까 오어억 아악 뛰엇 우 man 막발은 오른쪽 오ti 홈 다시 왔던 길로? 아... 얘가 뭔가를... 안되나?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내 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아니... 황당하네? 아니 손이 탈부착도 아니고 이거 뭐... 아까 막혔던거 다시 가보자 얘가 또 부서졌어 왔던냐? 어...맞네 여기 확인 어...일단은... 와...멘탈 나간다 와...손을 잘라버리네 와... 그럼 어쩌니해? 되나? 만능약이네 씨발... 이거 좀 너무 심했다 아무 게임이라도... 그니까... 아 씨발! 하지마! 아 싫어! 에이... 아 제발! 아...이걸로부터? 아...이... 아...이게 되네... 하하하... 됐어래... 콜로... 젤리 먹을래? 어... 오 뭐야? 카카 소리는...이거였네... 아...이거였네... 검 들고 있네... 이런건... 검은... 정원에서 파밀할게 더 있네... 아까 내가 여기서 왔으니까... 그건데 아까 걔 한 대만 더 때리면 파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걔 잡자고? 헉... 재밌다... 기회되면... 정말 이... 맞네... 근데 이게 그전 시리즈도 그래 약간... 응...이게 원래... 저런거 약간 피해도... 어 원래 그래 시리즈가... 지금 비탄에 가면 얻었으니까... 다시 성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면을 끼워줘야 될 것 같거든... 아까 그... 그리고 스토리 저장하면 좋겠다... 어... 다시 들어와서... 장원이 없었으니까... 식당... 열고... 1층... 다 부서유... 다 부서유... 응...여기서... 가면을 꼽아줘야 될 것 같아... 응... 비탄에 가면이... 중간에... 됐네... 음... 어... 요거 4개... 이거 4개를 다 해야되나봐... 식당 맞아... 어... 식당이야... 저장... 어... 코하... 코하... 미래에요 코하... 음... 로스... 아... 너무 미안해... 그쪽으로 나타났어... 응... 도장은 안쪽으로 가야할까... 도장은 안쪽으로 가야할까... 어... 도장은 안쪽으로 가야할까... 도장은 안쪽으로 가야할까... 응... 우리가 쓸 수 있는게 더 많아졌나봐... 스토리가 더... 다른게 더 많아... 저장해 주고... 저장해 주고... 저장해 주고... 판매... 먼저 하자... 팔게 별로 없네... 아까 많이 팔아놔가지고 늘어난게 없는데? 이제 지뢰 사용법을 하나 터득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만! 지뢰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보는 걸로 어.. 세조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있다 아니야? 딱 하나 있다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 세 개 아.. 이 성을 내 천사의 올 오케이.. 침실 아까 없었고 아까 나갔던 그 정원에서 어 여기서 다시 해야될 것 같은데 뭔가 뭔가 더 해야될 것 같은데 어? 어어어어? 갑자기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디스커스팅 아줌마가 더 디스커스팅 정원 어디더라? 정원 어디더라? 어 뭐야 인형 또 왔어? 또? 다른 딸 다른 딸이 정원이 3층이 아니고 2층 아니야? 진짜? 나 아까 죽었던데 어 엄마도 있네? 어 안 죽어 안 죽어 얘는 안 죽네 얘는 안 죽는걸? 어.. 뛰어내려야 되는데 오! 오 됐다! 다 됐어? 응 이거 다야? 오빠 왠저 제대로 내려가 그치? 어 2층에서 정원이? 느리네 그래도 정원 우리지 정원이 여기 좀 막 식당으로 가야되니까 어 길을 자꾸 헤매게 되네 길치라 그래? 네 나이스 아 총알 다 깎아 죽겠네 아니 권총보다 빼야돼 한 대만 때릴거면 세튀할거면 권총이 날 듯? 여기서 파밍할게 좀 아니 남았고 여기를 다시 들어가야하나? 여기도 파밍 되는데요 아이씨 저거 빨리 정면에 있는 분이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니야? 안들어가시나 어? 여기도 파밍 되는데요 들어오면 레전드 오케이 용혁 아줌마한테 와 개조차하네 개조차하네 와 이것도 추억 들어오네 아 아 깔끔하게 다 떨어졌어 나가야되는데 내려가지나? 안내려가져? 아니야 아니야 X됐어 어? 숙녀의 립스틱? 어딨냐? 뭐냐? 어딨노? 어딨노? 앗 Portuguese 스틱 영의 아 너무 궁지에 몰리니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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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립스틱을 얻었어 송류의 립스틱을 여기다 다 털었고 어우 깜짝이야 어 여기 또 하나 있다 아직 다 턴게 아니었네 아 지뢰같은거 하나 설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돈 아직도 파밍이 남았어? 야 내 전부다 어 내가 봤을때 여기 정원에서 뭔가 해나가야돼 여기 이게 뭔가 있을거 같애 어 있긴 있는데 어 열백쟁 이제 안쫓아오나? 근데 피가 지금 너무 없어 힐템 제작 흠 흠 흠 피 그거는 어디서 봐? 그냥 감이야? 탭 아 스페셜 스페셜 그렇지 좋았어요 나이스 이거 진짜 사냥 이 악물고 아끼네 나 왔었으면 이미 한 열벌 샀어 어 뭔가 저 가면을 치워야될거같은 여긴 근데 상호장애애 없어 뭔데? 아 또 오네 흠 뭐 돌아가고 그년 발자국 소리가 또 들린다 아하 그년 또 왔어? 흠 이거 립스틱을 얻다가 뭐 해야될거같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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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제 얘네들이 좀 지겹다 흠 흠 어 뭐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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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원 흠 2등인데 흠 비슷하다 오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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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도 뭐 의미 없었던거 같은데 상인욕실은 안되나? 정원! 정원의 문, 사자문양 문이 있어 알았어 정원으로 갈게 잠깐만 여러분 기다려봐 내가 저거 이거 하나 풀고 싶거든 아 아까 생겼어? 그거 키? 어 뭐야 아이씨 쌍년 얘 식당대로 가서 죽여버리면 되지 않나? 아까 그 추위 약하다 그랬잖아 어 맞지 어! 어 깜짝이야 피해 미쳤네 그래 식당이 여기서 한번 싸 오빠 싸줘 어 젖겠네 멀리 온다 아 시발 다시 가야돼 식당이 오케 여기서 여기네 여기네 오른쪽 잡아버리면 안되나? 잡아도 돼 어 썽년 어, 이게 좀 피 위험해다 숨 실려 같은거 같은데? 어 만들어 여기 없다 아 시발 컨트롤러 오오옹 좋은데? 샷군 그렇지 이러면은 정원... 여기는 뭐야? 여긴 뭐 없고. 다시 내려가야 돼. 아, 잠깐만. 들고 가면. 되게 쫓아오네. 집 창의하네. 어땠다고, 안 내려가야 돼. 근데 박아놓고 박아놓고? 피는 거지, 이렇게. 저장하러 가자, 저장하러. 그래, 저장하자. 내려가서? 여가 저장? 어? 포트? 아, 여기 아니다. 다시 반대로, 다시 가. 아, 오른쪽. 내 천사에 홀로 가서, 내려가서 가는 거네? 어. 오케이. 내려가, 내려가. 어, 이, 이. 베이지문이다. 어, 베이지문. 죽기 전에. 해놓고? 이게 뭘까? 아, 여기 생긴 건가? 알고 보면? 이거 또 풀어나가야? 여기, 여기가 색깔이 변하겠지? 그치? 여기도 풀어야 돼. 어, 나중에 푸는 걸로 하고. 근데 저 성 생긴 게 여기 생긴 거 같다? 응. 와우. 미, 미간 개 찡그러지나? 뭐, 잠깐! 그렇지! 튀어! 정원까지 튀어! 어, 정원까지. 정원이 여기야. 어, 정원까지. 이제 외웠어. 오케이. 2층 정원. 돌돌, 돌돌 정원. 어, 짜증난다. ㅅㅂ 죽어라. 얘 새끼야. 도독,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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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소환되는 거 같은데? 무한정 소환인가요, 이거? 어, 여기서? 파밍을. 아까 무슨 사자상이라 그랬었는데? 시계 방향으로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자. 파밍 되는 거. 문을 열라고, 열쇠로. 아, 이거 맞아. 이렇게 열어야 돼. 여기 아까 아까 이거 했던데 뭐.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쫓돌아보자. 열쇠 생겼으니까 여기 안돼 아 여기 아 여기? 여기요? 이건 이건 안되고 아 여기 또 가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맞네 아까 정면에 가면 챙기고 립스틱 발견한 잔은 목욕실에 가져다 놓을 것 목욕실에 아까 목욕실 있었던 것 같은데 맛있었지 않았네 오페라홀 여기도 파밍을 해야되네 어 진짜 좋다 그쵸? 아 아 그거네 얘네들 다 파 얘네들 다 시술해가지고 만드는 그런건가보네 여자애들을 마지막에 신생아 마냥 먹으러 근데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또 왔니?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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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약초 챙겨주고 2층 다 파밍했어? 어 어 계속 돌아서 좁으니까 그치 오페라홀 웅장하고마네 자 음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네 딸들이 선택 딸들이 이렇게 된 어 잠깐만 어 건반 어 8분에 6박자 저 이거 도 도 도 레미 파 솔 솔이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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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저기 처음꺼 솔 어 아 이거 돼있네 개개가 아예 돼있네 아 그렇네 아 아 하고 잠깐만 저 이게 도 시 라 솔 솔 라 시 라 시 시 라 시 라 라 라 시 도 갑자기 분위기 음악시간 뭔데 음 야무지네 아 야무지네 어 오빠 확실히 발성이 아 그럼 그럼 철장 열쇠 나잇따 기모찜 어 됐다 여기 이제 밖에서 여는거고 일단 다 부수고 봐 성지도 오케이 완벽하게 얻었다 이제 지도에 대해서 응 나잇따 어 좋아 초콜릿 먹을래? 어 초콜릿 좋지 탐이 나죠 진짜로 꼭 어 오케이 오피라로 다 틀었어 어 할인 다 됐다 다시 올 필요 없고 만능 락픽을 나중에 얻게되면 좋을 것 같아 아 아까 전에 못연거 응 못연거 불편하긴 해 응 아 아 이거 에임 싹 모였을때 싸야 데미드가 더 세네 음 으음 탈이 이거 방금 먹었거든 음 음 소지품 가방할려고 탄약을 조합할 수 있다 음 뭐지 조합해보자 탄약이랑 어차피 우리 그거 탄단점 없어 아닌거 같은데 상점 돌리 상점거 같아 상점템 응 응 음 상점 응 응 방금 뭐 안했지? 다 했는데 거걸이 이놈 이놈 아 에이 시발년 진짜 나쁜 년이다 니가 둬야 돼 오 진짜 길 가는거 방해 존나하네 일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죽지도 않으니까 짜증난다 이거지 뭐가랬는데 때리고 아니면iga 여기서 뺑뺑이 돌려서 다시 돌아가자 순ент 오늘 skal 저런 애들은 내가 봤을 땐 너 성격은 쟤를 싹 죽일 것 같아 죽을때까지 쏠 것 같아 맞아 랍핑 말고 다른거 없네 그럼 나가야겠네 나가서 그 립스틱도 먹었는데 그거 목욕실 목욕 그거 화장실에 나와도 됐네 아까 화장실 없었나? 거기 있었어 그치 무슨 선방 같은데 선방 같은데 있었어 어 선방 같은데 있었던 것 같은데 맞지 그 목욕실로 가면 되겠다 반대편에 문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로 가는 길만 알면 돼 아니 아까 이렇게 생긴 곳 있었잖아 응 그게 이제 반대문 어 저기 저쪽 문 오오 저기 저기 와 얘네들은 죽지를 않는구나 계속 오네 무한리전이네 어 조그말들로 좀 총알 아끼는 것도 봐봐 여기 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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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집 여기 이 층이 화장실이었던 것 같은데 응 화장실 아까 있었어 욕실 같은 거 문 열었는데 어 이것도 아까 안 깎았다 왔다 없어 근데 여기 다 털어갖고 화장실? 목욕실 있네 어 저기다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저 테라스 저기 가볼까 차라리 잠깐만 목욕실이 아까 근데 어디서 갔지? 여긴데 어 맞네 여기 여기가 목욕실인데 립스틱을 어디다 놓으라는 거야? 여기서 아까 찾지 않았나? 여기서 찾은? 응 이거 그냥 별 저기가 아닌 것 같아 별다른 중요한 템이 아닌가? 어 잠깐만 여기서 막히는 부분이 1템 1템 2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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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4템 ores 4템 2템 아아아아 어? 그게.. 2층 말고 아 성이 졸라 넓네 어 이게 좀 넓어갖고 확대됐다 빡세기네 스쿨홀 스쿨홀 오케이 여기 지금 2층 1층 정원 식당 세라홀 현관 로비 2층 저희 테라스는 하고 가면 안 되나? 아닌가? 테라스 여기? 오 밑에 부인의 방 여기야 테라스 밑에는 여기 밑에 집이야 서재 현관 로비로 가야 된다 응 당첨전? 현관 현관 로비 여기로 가야 된다고? 괜히 일단 여기서 그냥 발소리 일단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메비 존나 복잡하네 맞아 일단 상점 갈게요 저장 한 번 하고 어 상점 저장 한 번 하고 아까 그 어떤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었어 거기만 찾으면 돼 와 메비 너무 넓어가지고 아아아아 와봐 와봐 와라와라 왔쥬? 아 아 아 아 갑자기 존나 빨라지면 개소름이겠다 바이아라자들 시리즈에서 항상 저런 거인 같은 캐릭터들이 하나 있거든 빌런들이 안 죽어 맨 마지막에 진짜 존나 막 빡세게 막 대포 같은 거로 해서 죽여야 돼 음 그 전까지는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길에서 도망쳐야 되네 그렇지 도망쳐야 되는 삶이지 식당 베이지 생물 밑으로 내려가야 돼 1층에 있었어 왼쪽지 어 어 어 코토 오빠 1층에 있어 여기? 여기서 여기 예집이잖아 어 왼쪽에 아 저장하고 다시 리하 다시 리하 구슬 넣자는데? 구슬이 없어 나한테 구슬이 있나? 구슬 없어 아 지금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뭘 해야 돼 철장 열쇠랑 드리미크리스의 열쇠 맞아요 어 상인 옆에? 금속구? 아 우리 그 꽃 그거 탄약 조합되는 거 어?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설명이 이상하게 되시네 어? 이걸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우와 어 개꿀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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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으로? 무슨 구멍이지? 아무 구멍 다 들어? 어 가운데 한번 넘어자 어 가운데 나 있어요 아 씹아 가운데 아니네 오른쪽으로 오른쪽 구멍 한번 가볼까? 어 그래? 와 이게 좀 바하식이 저기가 참 좋다 나는 나 왜 왼쪽 구멍인 것 같지? 왼쪽 한번 가볼까 그러면? 어 왼쪽부터? 어 왼쪽 먼저 가볼까 오케이 잘 굴려야 돼 어? 어 괜찮아 괜찮아 나 빼자 아 왼쪽이네 맞지? 왜냐면 왼쪽이네 저 오른쪽은 너무 쉽게 생겼어 이유가 그거야? 어 난 또 대단한 뭐 그런 이유가 있는지 출구랑 가장 가까워서? 라든지 약간 그런 추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아 뭐 어 네 느낌이었구만 어 내 느낌 무시하지 마 내 느낌으로 지금 어 수정 그거 비싼 거였다 그래 그래 그거 야무졌다 한 건 했어 자 오른쪽으로 살짝 살짝 어? 어? 뭐야 이거? 뭐지? 잠깐만 저거 잠깐만 여기 가운데 빛나는 구멍에다 넣어야 되나? 아! 별 다 아니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 내가 진짜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해줄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BJ가 되잖아? 그러면은 존나 멍청해져 이거 진짜 팩트야 아 씨X 봤지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플레이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시야가 우리보다 훨씬 넓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송하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맞지 맞지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맞지 맞지 근데 맞는 거 같아 진짜로 너도 남의 배그 화면 보면은 어? 저기 왜 저걸 놔두고 가지? 라든지 어 저기 적 있는데 저걸 왜 못 보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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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상 네가 그 상황에 닥치면? 아 내가 그러고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살짝 저기서 아 안쪽으로? 안쪽으로 오 나이스 됐어 됐어 야아 여기서도 실수하면 진짜 병신이지 그치 그치 좋아 크림슨 스컬? 이거 이제 돈 내는 거 같아 겁나 비쌀 듯? 고가 아이템 어이씨 몇만원짜리겠다 바로 팔아줄게 전화해 사랑해 전화해 사랑해 8000원? 생각보다 안 비싸네 너는 이건 싸울거야? 아니야 아니야 난 더 행복해 난 더 남은 것 같은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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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스탑 왜 우리 탄노코더 있잖아 뭐 그리다 할까? 우리 어... 기다려 보세요 잠시만요 할 말이 뭐였냐면 어.. 파워풀강이지 지금 근데 그것도 있었어 이런거 연사 속도가 근데 빠를 필요는 없잖아 아직 근데 탄창 용량 증가도 있고 저격 소총 탄약 만드는 방법도 있고 보조가방 아이템 슬롯 개수가 늘어난다 아직 근데 필요한게 아직은 근데 나중에 내가 봤을때 저격 소총이 나올거야 총 3개 들고다니는데 총알 얼마 없고 이래가지고 좀 빡셀거 같은데 이거 열어놓는거 어때? 열어놓을까? 어.. 인벤을 확장시켜놓고 이제 이 외적으로는 내가 봤을때 음.. 탄약? 탄약만큼 지금 그런게 없어 아니면 뭐 다른거 연사 속 재작연속도 탄창 용량? 아니 오빠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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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더 나가봐 템 눌러봐 탄.. 조합할 수 있는만큼 최대로 조합하면 안돼? 좋아? 그래 없어 아예 없어? 그럼 산단총을 사는게 맞다 총알 사는게 맞다 회복량 만들.. 이거 천원이네 어 천원밖에 안하네 하나 사긴해야돼 어 한개 품절이네 뭐야 왜 못사? 아 이것도 품절이네 못사게 되있네 이거는 돈 돈 되는대로 이거 다 사놓고 재고가.. 재고가 있네 가방 샀지 응 가방 샀어 인벤더 엄청 늘어났어 깔끔하네 아이템 정리 한번 눌러주고 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흠흠흠 그 도르래 있던데가 시.. 그.. 무슨 식당 같은게 있었던거 같은데 어어 그쪽인거 같은데 식당 주방에서 음.. 2층 2층 보자 티 현관 로비로 가라고 여러분 어 여기 여기 맞아 여기였어 저기야? 어 돌아서 어 여기로 해서 현관 로비 어 어 맞아 어 맞나? 메인홀에서? 아 메인홀에서 올라가도 돼 어 저장 방금 했어요 흠흠 맞아 어 좋다 왼쪽 문 열리는 소리 어 여기여기 내가 여기 얘기한거였어 아아 아아 맞네 여기였네 어? 저기요? 저기요? 아니네 응 아니야 열쇠로 흠흠흠흠 아까 그리고 뭐 3층에 뭐 좀 닫혀있던 문이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3층쪽에 아 2년 또 나왔다 근데 이만하면 맞춰야돼 오빠한테 오기전에 미리 맞추는게 이 느낌 아 지금 저기 밑에 있어 좀 올라오고 있어 지금 한 대 맞.. 한 대 때리잖아 옛날에 아 아 아 무조건 맞춰야돼 다 이쁘게 연락이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와 열쇠 오빠 부수는 거 칼로 아니아니 칼로 부수는 거 뒤에 있어 응반지 왠지 비싸보이고요 나가볼까 어? 어? 잠깐만 뭘 여는 게 있는데? 잠깐만 이거 근데 정원으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정원에 있는 것도 이렇게 생겼다? 그니까 이거 갖다 꽂으셔야 되는 거 같은데 거기다가 뭐야 뺏다 꽂는 거야 그냥? 그쵸? 아니야 들고 가는 건 맞는 거 같아 아 이렇게 다 쳐버리네 못 가게 아 아이언 스테 뭐 잘하고 있으니깐? 젤리 어 박카소 젤리 응 아유 잘하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올 때 프레임 드랍 문 여는 거야 어? 강한 충격 잠깐만 부수해 줘야 돼 부수어 때려야 돼 강한 충격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 다음 얘한테 부수하고 샷건 아깝다면 한 번만 써보자 샷건? 어? 너무 아까운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됐나? 뭔가 다른 걸 뽀개야 돼 잠깐만 잠깐만 다른 걸? 야 인연아 어? 강한 충격 어 잠깐만 이건 아니고 오빠 폭탄 폭탄 지뢰 지뢰 아 지뢰? 지뢰 오케이 잠깐만 어 파이프 수리탄이라 다 있네 오케이 지뢰를 설치함 쓰자 4번 장착 벽에다 설치해야지 이놈아 될 것 같은데 오 좋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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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첫킬 오케이 얘 또 발음이 약하잖아 됐다 됐다 온도변화에 약하네 오? 으악 씨발 아 진짜 아 존나 안 맞고 해보고 싶었는데 아이 씨발 샷건 존나 아깝지나 쓰자 그냥 그래 이제 안 해도 될 듯?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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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빠 오빠 멀리가 있어 온다 온다 애니야나 애니야나 야이니야나 야라이 개같은 년 야라이 쪼같은 년 야라이 씨발 야라이 쩝같은 년 야라이 쩝같은 년 야라이 쩝같은 년 아 씨발 인연 때문에 존나 짜증났잖아 인정? 맞지 맞지 오히려 얘네 엄마가 더 나아 얘네 엄마는 그냥 한 대 맞고 윽! 하고 돼지처럼 이렇게 좀 살짝 뒷걸음 쉬잖아 인정? 아... 맞지 맞지 알아듣어라 알아듣어라 너무 잘 알아듣어 아 깔끔했어 이제 이제 막내만 처리하면 되겠네 딸 4명이었나 3명이었나? 3명이었던 것 같은데? 딸 3명이었어 딸 총 3명이었고 어 2명 처리했어 어 어메 하나 있고 오케이 확인 어메 근데 이거 어떡해 요걸로 페이크로 안되는구나 이거 달아줘야되는데 잠깐만 잠시만 V한번 눌러볼래? 아 나가야되긴 하는데 맞지? 잠깐만 이거는 내가 봤을때 어떻게 좀 나가는 데가 다른 그런 데가 없을까? 저거 가면 가져가야되는데 그래야 꼽을 수 있는데 맞아 코형 오늘 유화강 나왔어 제목 나의 길을 찾아주세요 하자 그럼 형도 6번 될 수 있어 아 문을 지뢰로 부수라고? 지뢰가 있긴 한데 던지는거 아니 과자 먹을래? 응 음 근데 저 가면 세베어야되는데 그니까 저기 써야되는 가면이거든 약간 가짜 가면이 있나? 이대로는 안될거 같다고 그러던데 내가 봤을때 아까 그 사슴대가리 그걸로 이제 페이크로 걸어놓고 나가는게 가장 베스트인데 으잇 미쳤다 어우 오빠 진짜 야무졌다 방금 맞네 이게 멘트 답이 있네 그러네 이대로는 사용할수 없잖아 вним 이것이оче 빡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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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쳤다 아 죽었네 약 없잖아 약 없잖아 총 두발이 날렸네 그 던지는거 던지는거 하나 있는데 템드름이 있어 이거는 이거? 아 너무 아까운 나 왜 이렇게 아깝지? 이때 아니면 또 얹었어 어쩔 수 없어 안 들어오는데? 응 우리 1템 없지 어? 뭐야? 어? 갈 데가 있네? 어? 아까도 열었던 덴가? 지름길 같은 느낌? 시종이랑 일하는 사람들이 다 여자래 기어서 나갈 수 있을거 같애 좋아요 어 아까 거기다 와인조정도인가? 다 이어져있어 지금 그치? 네 미로같이 다 돼있네 길을 진짜 잘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둘다 어 우리 둘다 약간 좀 그거라서 여기 파밍이 안됐네 여기 뭔가가? 안됐나? 딱히 뭐 뜨는게 없는데 아니면 옆바 옆구멍도 하나 더 있었어 왔던게 잠깐만 여기 완전 그거잖아 완전 극초반이잖아 응 응 독방? 여기 한번 가볼까? 어 아 여기 고생해서 튀었던 거긴데 가보자니까 여기 괴물 존나하나 버릴게 존나 뛰어야돼 와 여기네 어? 어? 4발 하면 할만한데? 제장면? 제장면? 제장면 김어치? 제장면 김어치? 어 도달만 먹었어 먹었어?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진 않아 아 죽진않아 어 죽진않았네 어 목걸이? 죽였어야 됐네 이런 약간 아이순이 어 자 일단 좀 치료가 될때까지 살짝만 기다렸다가 어 어 어 어 또 뭐야 아무 도망 아닌듯 이거 피해보 언제 돼? 아 됐다 어 템 뭐 근데 아끼지말고 그냥 다 쏴버려 어 그래야겠어 아 죽을일은 없어 여러분 안 죽을라고 이제 진짜로 음 근데 템을 뭔가를 덜 먹었다 이건데 템을 뭔가를 덧먹었어 지금 여기서 천천히 둘러보자 일단 여기 다 둘러봤고 거기로 가면 돌아가는 곳 돌아가는 곳 근데 방마다 다 들어갔던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봐봐 거기 눌러봐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아니야 여긴 다 돌았네 어 어 마당이란색 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 템을 오른쪽 왼쪽 왼쪽 어 그리고 밝은 곳으로 나가 여기 뭐 템이 있을듯 죽여 어 셋 넷 됐다 어 안 죽네 죽어 오 어 여깄다 어 여깄다 이거였네 어 아 깔끔 아 시원 시원시원 어 깔끔하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가면 그리고 음 아 일단 일단 이거 깨고 으 으 으 이건가 도저히 뭘 열어봐 열려라 오케이 산탄촌 좋아 필요있어 폭탄 좋고 이거 폭탄으로 깨야될거 같은데 폭탄 주는 이유가 그건데 열심 저거 깨라 이것도 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열거 열어야 될거 같은데 어 오빠 총총총 총 총 어 탄은 오빠 거기에 할거 아닌기 왜 고탈 쏘는 오케이 아갑게 어 시발 한 명밖에 안죽었어 오빠봐 반대편 봐봐 어 왼쪽에 그 문짝 부숴야 되는거 있잖아 거기다가 탄은 있어 아아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우리 근데 마나 마나 괜찮아 좀 몇개 아껴놨어 됐다 어깼다 이제 총들고 그렇지 차분하게 짭 짭 짭 짭 나이트 휴 어 잠깐만 또 왔어 저 왔어 시발 끝이 없네 끝이 없어 개같은 새끼야 죽어라 좀 작작 오자 작작 와 너무 많이 오는거 아니냐고 진짜 잠 볼 수 없나 이거 어떻게 저기까지 돼요? 이렇게 몸으로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어어 된다 된다 어 몸으로 밀어 오 밀린다 오 밀린다 어 천천히 이시발라 이시발라 너무한거 아니냐고 진짜 은하 나 너무한거 아니야 이건 은하 어 은하 아 나 지금 답답해 죽겠네 은하 은하 이거 이렇게만 해야되나 딴 거 다 딴 방법 없나? 아 이거 구멍 넣기 게임이다 오빠 잘 넣어봐! 아 이거 안 넣어져 짧나? 어 좀 짧은데? 잠깐만 이거 촛불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 제작자가 의도한 바가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좀 들어가라 이 시발 새끼야 나 진짜 야 내 거까지만 넣고 너한테 바꿀게 어 아 씨발 투러거라고 저장으로 가다가 죽으면 개 엄청 올 것 같아 저장까지 해줄게 써봐 알았어 아싸 아니면 저거 가까이 불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안 되나 오빠한테? 내 몸에 불을 붙여라? 말이 안 되고요 여기서 좀 좀 여기 여기가 최대인데 진짜 쳐봐 안되네 더이상 안들어가지네 안들어가지네 이거 어 뭐야 잠깐만 이건 밥이고 이걸 미는 건가? 아닌데? 어 어? 여기로 들어가진다고? 목걸이는 그거 황금템인걸요 오빠 아이템 중 그거 쓸만한템인걸까? 박스를 부셔서 여기다가 불 붙여가지고 하라고? 아 여기 이 박스를 부시라고 여러분들? 응 맞아? 아닌데 다른 불이 있다고? 다른 불 없는데 이거 못 끌어 여기다가 이불이 맞긴 해 아닌가? 이불이 맞아 이불 아니면 뭐 다른 불이 없지 응 옆으로 밀 수도 없고 상호작용도 없고 아 오빠 응? 화염병에다가 이거 안되나? 그건 안되겠지? 그거 조합템이잖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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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줄을 길게 늘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총으로 쏴볼까? 아 총알 아까운데 아하 진짜 한대 한발만 쏴보자 아 안돼 오 됐다 이거네 와 오빠 아까워하면 안되는 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 너무 아까워했어 지금도 존나 아깝지 이건 굳이 쏠 필요 없잖아 응 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올 때 이렇게 맞춰갖고 에라이씨 야이씨 가슴 쪽 붙여라 불 꺼지면 재밌겠다 아 안된 이거 쏟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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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씨 방향 잘못했다 결국 깔 자자자자 놓고 어 진정되면 진정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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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아 이런 씨 이 홀 이거 동시에 맞춰야되나? 뿜 좀 붙어라 하하하하 성냥 실화냐 진정히 자 자 젤리 먹고 쏘고 얘가 올 때쯤에 이렇게 해서 어 됐다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좋아 와 뭐가 들어있을까 뭐지 이거 아 눈동자 눈동자 또 아까 처음 그런 눈 눈이 없는 게 있나봐 중간이템이 없는데 본인인가 그냥 아 아 조합가능이래 조합가능 조합가능 아 중간이템은 저기 모여있구나 그래도 응 아직도 특별실 아직도 뭐 안했나? 썼고 여기 했고 했고 아 아 구급약 하나만 있으면 딱 좋겠다 인정? 응응 약초라든지 그러게 아직 조합 안되지 응 어 된다 어 나이스 좋아좋아 아 좋아 피 채웠어 좋았어 좋았어 너무 좋아 아 형님들 저장까지 하고 체인지할게요 오케이 저장하고 체인지합시다 응 은반지에다 낄 수 있을 거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은반지에다가 조합을 해갖고 푸른 눈동자 이렇게 만들었잖아 오케이 어 나 쓰는 거 그렇지 않을까 얘들은 눈동자 반지가 개맞네 네 저희 가면 씌우고 저장할 거예요 아 부근 깔리는 거 보니까 역시 샹이현 떠나왔죠 얘가 멍청해 뭐하노 내려가 그리고 베이지 생문 오른쪽 시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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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맞는 게 이선룩 오빠 그리고 뒤돌아설면 오른쪽에 베이지문 그렇지 아 나이스 여기는 절대 못 들어와 근데 여기는 못 들어와 여긴 안 들어와 어 팔 거 있는지 한 번만 봐 아 어 어 팔 거 있는지 보고 있어 응 아 근데 여러분들 뚜바비가 이해를 잘 해가지고 게임의 재미를 좀 느끼고 있는 거 같아갖고 너무 다행이다 와 이거 두 개 조합해가지고 파니까 12000원 돈 존나 많이 주네 인정? 어 어 어 저희 내가 봤을 때 이거 오늘 4시까지 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10시간 정도 더 할 것 같은데요 9시간이나 에 와 엔딩까지?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아 바로바로 스무스하게 간다는 어 매니저는 지금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친구야? 여러분 뭐 여기서 우리끼리 굳이 뭐 매니저 주고 뭐 하고 채팅창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 할 수 있잖아 어 랄프야 네 여기서 스무스하게 해서 세네시니까 아니라고? 예 스무스하게 지금까지 했니, 내가? 젖같이 했잖아 으응 엿같이 했죠 어 엿같이 했잖아 지금 아까 그 반지 있잖아 조합해가지고 파니까 어 2만 얼마 돈 3만 1900원 냈어 오우 3만안 된데? 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 이런것들 다 사도 나쁘지 않고 컴스터마이즈해도 되고 돈이 남아둬라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다 품절돼 버렸어 그치 어 뭔가 근데 또 쓸... 뭔가 쓰긴 좀 아까워 근데 또 맞지? 응 이거만 사놓자 있을 때 사놓고 딴 거는... 그치 돈이 좀 아까운 거 같아 그 분야 품절됐어요 어 다음 또 맵 가서 상점 또 이 새끼 또 나오면 그때 사면 되겠다 응 일단 저장 다 해놨으니까 응 여기 있었어 아니 안 기다렸어 자 이제 뚜바비가 하면 될 듯 저 샹연 쫓아오는데? 응 어... 킬패스? 다음... 잠깐만 너랑 날리잡았다 아 맞아 다음 그게 뭘까 높이가 달라 아이템 옆으로 섞여서 넘겨봐봐 뭐뭐 있나 그 옆에 지금 철창 열쇠 지금 철창 열쇠 드미크리스 열쇠 안 쓴 곳 있으면은 다 열어줘야 될 거 같아 어 이건 마스터 키고 이걸 써야 될 거 같은데 철창 열쇠 어 보물은 없고 일단 나 이거 좀 한다? 어 사고 싶은 만큼 사 어 했고? 근데 어차피 지금 뭐가 안 돼가지고 지뢰 지금 하나만 할까요? 하나만 할게요 더 어 그리고 샷건 풀 지뢰가 좋긴 하더라 땅바닥에 놓고 그냥 도망가면 되니까 어 맞지 잠시만 오줌 잡아야지 잘 다녀왔다용 허니의 홀 여기 가볼까요? 이제 열릴 거 같은데 마스터 키 생겨서 허니의 홀이 어디서야? 여긴 거 언제까지 다 쟤 있냐 아 시발년 또 왔네 어 어어 야야야야 너 그 총알 쓰지마 총알 많이 쓰지마 어 그럼 어떻게 나 뒤져?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대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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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근데 근데 얘가 스턴이 안 걸리는 거 같아 스턴이 갑자기 안 걸린다? 아 어떡하지? 저기요? 아 어차피 조정해놨으니까 아 한 번만 죽을까 죽어도 되겠다 이건 죽어도 돼 이건 죽어도 되긴 해 차라리 죽을까? 탄도 썼겠다 탄도 썼겠다 그냥 이거는 죽고 다시 해는 게 아니고 런 도전 뭔가 느려진 기분이야 칼 들고 댈게요 아 근데 힐템 쓰는 거 좀 해봤네 잠시만 일단은 이거 못 가잖아 그럼 정원으로 나가라는 건데 아 기다려봐 위의 홀 그 다음 가면은 다른 우리가 그 미지의 공간을 가야 뚫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가 어디더라 지하 1층 일단 그럼 정원으로 나갈까? 락펜 있어요 이제? 여기 가도 돼 그러면? 가보자 혹시 모르니까? 맞지? 맞네 아 있어? 락펜 언제 거 맞지? 오 됐다 시장기는 오는 거 아니겠지? 빨리 빨리 뭐야 별 거 안 주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이러면 아이씨 아 온다 2년 온다 마우칠 거 같아 이게 어차피 못 나가잖아 아 지녀눈다 아 무시하고 뛰기 정원까지 렛츠기릿 서잘 가라고요? 서재가 어디였지? 못 죽임 다시 시작해야 돼 아 살려줘 서재 아니 서재를 못 가는 게 아 이거 이거 저희가 지금 여기를 못 뚫거든 오페라홀 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네 오페라홀 밖에서 들어갔잖아 반대로 가보자 일단 위에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 아 시장 서랍 안 떨었다고? 아우 님들 일단 해볼게요 시장 서랍이 어디라는 거지? 아니 한 시간 전에는 제가 안 했는데 그럼 어떡해요 아 시발년 으응 으응이 지랄 아 어떡해 다시 온다 파쿨 안 됨? 파쿨 안 됨?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제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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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식당이 아 식당 저기서라 아 아이 벌겁잖아 이씨 어 뭐야 타는 왜 이렇게 없어? 아 오페라를 가야 돼 오페라를 가야 돼 오페라를 가야 돼 오페라 걸 가야 돼 오페라를 가야 돼 오페라 걸 가야 돼 오빠라올로 들어가서 여기로 가야돼. 왜냐면 여기가 막혀있거든. 여기에서 가는게 있어. 잘하네. 여기 왔어. 야 뚜가비 게임 이회력이 진짜 상당한데? 본겜 비해도 될 듯? 그건 좀. 반대쪽인데? 속만 되는건 안하는거야? 아니 아니.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와 나이스. 어 뭐야. 뭔데? 도왔어? 아 프레임이 다 핍되는데. 얼굴을 맞춰. 아 근데 힐짐이 없네. 큰일났다. 뭐 먹을 수 있는거야. 오 저 약초 있었어. 약초 조합할 수 있어. 어디. 템 누르면 돼. 화이팅! 어? 잠깐만. 화학용의. 약초가. 나 방금 먹은게 아닌가? 약초 방금 먹었는데? 왜 안되지? 먹으면? 오른쪽에 핫도 있었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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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거 같은데. 괜찮아 죽어도 돼. 아 씨. 완전 빨피네. 오른쪽으로 돌아봐. 살짝 있었어. 아 그쪽에 그쪽에 그쪽에. 뭐 하나 있었네. 아 이쪽 이쪽에. 오른쪽에 더. 어 저기 뭐 있잖아. 뭐야 그게. 도서야. 어. 문 열렸다 오케이. 아까처럼 잡으면 돼. 이거는 할 수 있지? 할 수 있겠지? 뜨봐봐. 총알 낭비하지마. 야. 바람 부는대로. 오케이. 약초 먹었어 방금. 야. 바람은 어디 불지? 템 눌러봐. 약초 만들 수 있어 이제? 안 돼. 아 된다. 아. 화학용의기 하나 부족해. 화학용의기 없네. 오케이. 그럼 몰아서 잘 해봐봐. 몰. 몰면서 해. 바람 어디 불어? 위에 돌잖아. 다시 열어. 다시 열어줘. 다시 열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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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셨다. 오케이. 피 찼네. 이거야? 어. 이렇게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됐어? 열고 거기로 유인해. 아. 뒤치기 개년아. 오케이 오케이. 권총으로 바꿔야 될 듯? 또 한 번 또 열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두번에 열어야 돼? 또 다치잖아. 또 다쳤어? 다쳤어. 다쳤어. 다음 게 어디서 열리는지 봐봐. 어. 기둥에 있을 거야. 오케이. 기둥 스위치 열어. 그렇지. 아. 죽겠다 진짜. 피 회복 좀. 뒤에 오고. 어. 벌레를 잘 봐. 닛. 어. 오케이 오케이. 피 회복 좀 됐다. 한 번 또 열어주면 될 듯? 어. 이거 이거 다치면? 응. 일단 반대로 좀 가고. 얘를 여기로 유인해 놓고 여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 오케이 데미지 아무지게 들어간 전기야. 자 열어 열어어어어. 알아라? 아아아아 갓. 가운데로 오게끔 만들어줘야 돼. 어. 유인을 해야 돼 너가. 쫄지 말고. 어. 제가 지금 자꾸 바람 피하잖아. 어. 가운데로 오게끔 만들어서. 저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로 아예 오게끔 만들어봐. 오케이. 오케이. 중간으로 가봐. 지금 열어 지금 지금. 눌렀어. 그렇지. 그렇지. 밀어줘. 총으로. 아 씨. 런친다. 일로와. 가운데로 가 있으면 너한테 못 와. 아 이게 왜 이렇게 하드야? 왜 이렇게 하드해요 이거? 전 게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일로 와봐 이. 일로 와봐 이 년아. 들어가 이 새끼야. 밀어줘 총으로. 밀어. 그렇지. 또 그만 간다. 얘 너무 런치는데. 잘 몰아봐봐. 어? 끝났나? 아닌데? 진짜 언제까지. 한 번 정도 더 남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와 진짜 끔찍해. 천천히 천천히. 아 얘. 너 뒤에 있었네. 오케이. 지금 딱 열어준겠고. 아 너무 어선긴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가를 돌잖아. 가운데 왔을 때 열고. 총으로 밀어서. 얘 가운데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봐. 아 유인하고 싶은데. 천천히 해. 이게 항상 여기서 그건데. 아이 죽어도 돼 괜찮아. 아 얘가 갑자기 다 나타났어. 그렇지. 아 진짜. 와. 너도 맘 같아서 가운데로 몰아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잖아. 어. 그럴 수 있어. 얘를 오게 하고 싶은데. 인마 순간이동. 텔퍼 존나 떠. 일로 와봐. 문 바로 바로 열지 말고. 어. 문이 닫혔을 때. 어. 얘가 이제 딱 들어올 거야. 야. 덤벼. 너 정면으로 올 때. 한번. 빡터. 아 눌렀어. 어. 밀어. 밀어. 뒤로가. 뒤로가. 뒤로가 했냐. 그렇지. 됐어 됐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아 이제 됐다. 야 이 씨발. 야 이 녀아. 야 이 녀아. 나 이 씨. 나이스. 잘했어. 깔끔했어. 눈물 날 것 같아. 일단 셋 딸은 다 잡았네. 어 딸 다 잡았다. 와 나 탈 근데 탄 개많이 썼네. 잠시만 조합을 할 수 있나. 좀 해놓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 이제. 와 큰일 났다. 오빠. 응. 탄 없으면. 너 방 다 털었지. 부위 눌러서. 아니 아직 뭐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지. 천천히 봐봐. 여기 없고. 없고. 한자를 넓게 봐봐. 뭐 깰 수 있는 게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거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탄바라 씨. 서랍에 없고. 없고 없고. 아니네. 어 이거 탄점 없나. 필요한데. 야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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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윈 눌러봐. 어. 됐네. 털렀네. 자 이제 이거 방이 될 듯. 야스. 좋았어. 여기도 빨간색으로 나오면 여기도 다 털어야 돼. 됐다. 여기 털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저기 뭐 있다. 어 가면이다. 가면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가면. 됐다 됐다. 세 번째 가면. 그. 파란색 됐고. 이거 뭐지 이거. 이럴 때 꼭 올라가 봐야 된다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저거 괜히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것 같은데. 그치. 그치. 가운데에 종이 같은 거 있더라고. 아니 그 뒤에. 니 뒤에. 아니 뒤에. 아니 뒤에. 종이가 아까 하나 붙어 있었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돌아봐. 180도로 그렇지. 여기 있잖아. 응. 이 방에서 다섯 개의 종을 울려라. 어 한 개. 종 방금 한 번 울렸잖아. 다섯 번 울려. 아니 아까 종 다섯 개의 종이잖아. 다섯 개의 종이잖아. 다섯 개의 종을 울려라. 그러면 나머지 네 개가 더 있다는 것 같은데. 오케이 종이 좀 더 있나봐. 아 여기 있네.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올라가는 키가. 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아. 지니어스. 오케이 두 번 종 울렸어. 됐고. 천천히 찾아봐. 둘러보면서. 천천히. 한 개. 두 개. 올라가서 보자. 왠지 보일 듯. 인정? 응. 한 개. 두 개. 권총으로 놓고. 좀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보면은 조금 더 가까이 보이잖아. 어 여기 있다. 오. 어. 그렇지 세 번. 됐나? 오케이 됐어 됐어. 불 켜졌잖아. 세 개. 종 울리면은 불이 켜져. 네 개. 두 개 더 남았지. 지금 네 개야? 이제 세 개. 이제 세 개지.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지리는데? 유후. 예헤. 아까 여기 조금만 했었는데. 있다 있다 있다. 내가 역시 넷이야. 어. 지렸어. 채팅창 본거 아니지? 아니야 나 진짜 이거 그거 했어. 아까 봤어. 오케이 다섯 번. 어떤데 어떤데. 어떤데. 넷이야 어떤데. 아주 야무졌어. 어. 뭔가 열려. 뭐 열리는데? 어. 어 열렸다 열렸다. 액자가 문이구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혹시? 혹시? 아 근데 화약이 없다. 화학 용예. 화학 용예. 화학 용예기 없네. 맵은 다 턴거지 지금. V 누르면 다 나오지. 어. 오케이 좋아. 올라가는 것도 있네. 뭐지? 올라가보자. 오. 오우. 오우. 와... 졌다 졌다. зр한 데? 어 방금 좀 스무스 했지. 어. 나 반짝반짝거리는 거 잘 찾아. 흐흐흐흐흐흐. 반짝반짝거리는 거 좋아 거듭. 아 진짜? 아삭아삭하네. 아삭아삭하잖아. 어. 저거는 아까 때리니까 뭐 이렇게 이스텍. 아악.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총으로 쏴? 총으로 쏴? 아냐. 총알 아까워 나도. 저거 이스텍인데? 네 알겠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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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총알의 귀중함을 알겠지? 니가 아까 너무 아끼면 안된다고 했잖아 오빠가 근데 오빠처럼 아끼는게 정상인거 같아 보물! 잠깐만 보물지고 보면 또 뭔가 나올거 같은데? 어 아까 너 가지고 있던 그 템 들어와서 보면 나올걸 던컨? 키친? 맵 눌러서 지금 여기 이쪽에 어딘가 있다는거야 그렇지 않겠어? 키친이면 아까 식당인데? 주방? 식당? 던전? 아 던전 던컨 던컨 잠시만 근데 우리 사다리는 방금 그거잖아 여기인거 같은데? 맞지 사회단검 사화의 단검 독발라져 있고 아 악마 죽일 수 있는 칼인가 봐 군주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마지막 오! 저격총 얻었다 그러네 그 단검을 먹고 그 여백작을 죽이는 그런 스토리인가? 아직 덜 털었나본데 덜 털었나본데 네 어 방금 뭔가 상호작이 떴었어 뭔가 구석이 떴는데 아니 아니 너 뒤쪽에 그 벽쪽에 보니까 아까 하얀색 뭐가 뜨던데 벽에 가까이 가봐 아니 그 기둥 말고 그 뒤에 있는 벽 아니 너 그 뒤에 받은 벽 아 모르게 됐네 여기서 이쪽 봐봐 어 아까 내가 봤던 것 같은데? 하얀색 뭐가 보이긴 보였는데 나도 여기서 칼질하고 떴거든 아닌가요? 멍 때려보자 멍 때려보자 아니야 아니야 멍 때리는 건 절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일단 갔다오자 이거 저기서 덜 털은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약간 칼질하고 보고 이거는 아까 썩 봤고 아 마네키는 왜 있지? 왠지 마네키야 왜 웃어 맞아요 왜 웃으세요? 아니 형 얼굴이 똥색이라서 아 내 얼굴 똥색이라서? 뭐지? 근데 이쪽이 약간 조명이 덜 봤더라 아까 어 맞아 맞아 저 뒤에 앉아있는데 어두워지더라 뭐지? 시야가 좀 좁네 너 아까 거기 다시 방 들어가 봐봐 아 방? 어 왜요? 방? 여기? 어 여기서 어 어 그쪽이었어 이쪽 이쪽에 어 뭔가 떴었거든 뜨긴 넣는 거 나도 살짝 봤는데 벽을 봐봐 벽을 살짝 낮춰 여기 아닌가봐 반대로 가봐봐 그러면은 반대로? 뭔가가 있는데 여기 바닥? 바닥은 아니야 응 내가 아까 뚜바비한테 너무 너 땅본다라고 했더니 얘가 너무 하늘만 봐버리네 뭐 아니면 도야 약간 근데 저절리 힘들어 뭐지? 뭔가 덜 털었는데 뭘 덜 털었을까? 아 빨간색 이거 너무 불편해 이스테이구도 먹었고 아 내려가진 말고 어 내려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내려가는 건 아니야 다락방이야 아니 답답하다 하시는데 형님들 빨리 그럼 답을 알려주시는 것도 나빼돼 어딨지? 이게 시청자분들은 딜레이가 있으니까 네가 지나친 부분이 있거나 그래버리면은 나중에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네가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집중해 볼게 아니 사다리? 아니야 사다리는 아니지 맞지? 사다리를 내려가는 건 덜 때 아닌 것 같아 지금 뚜바비는 뭔가 막히면은 답답해하는 그런 게 있어 지금 침착하게 풀어보자 자 여기까지는 없어 그치? 그리고 아까 오빠랑 나랑 어?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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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창문 창문? 창문이 거기 말고도 또 있었잖아 어 그치 여긴 아니고 뭐지? 진짜 알 수가 없네 여기 나가는 건 아니야 마네킹 뭐 들고 있다 그러네 마네킹이요? 손이 없는데? 얜 여자 이 남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닌데? 남자 여자 방에 있다 방에 있다 위에 사다리가 있었다고? 사다리? 위에 사다리가 어디 있어? 밑에는 사다리가 있는데 책상? 이거는 했어요 이건 했어 했었어 지금 천장? 아 이거 이거는 뭐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 자리에 괜히 사다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총으로 쏘는게 아니 쏜다고 이거를? 뭐 쏴? 뭐 쏘고 싶으면 쏴 한 벌만 한 벌만 아니야 자 사다리 총 이제 천해주세요 네 아니고요 아 뭐지 분명히 뭔가 있는데 와 근데 이거 공물 찾긴 찾아야 돼 이거 맞아 이거 안 찾고 넘어오면 그 다음 스토리 개막혀요 다시 와야 돼 맞지? 응 천장이 아까 기둥 옆에 공간이 있다 기둥 옆에 공간이 있다 기둥 옆에 공간이 있다 기둥이 옆에 공간이 있다고? 기둥 여기 있는 건 아니야 여기도 있잖아 어 그 니가 보고 있는 기둥 어 여기 옆에 공간이 있잖아 여기? 어? 여기다 폭탄 넣고 아닌가? 빛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니까 나도 아까 이 벽 봤을 때 뭐가 상호작이 살짝 떴다가 사라졌거든 그치 아까 그 내가 이렇게 이 기둥 돌면서 기둥 뒤에 공간이 있대 기둥 뒤에 공간이 있대 드립이야 오빠 응? 그거 드립 아니야? 그냥? 그거 그냥 그 주차장 드립 응? 주차장 드립 아니야 아 주차장 드립? 어 그런가? 아 근데 빨간색 왜 빨간색이지? 나가면 안 돼 알았어요 나가기 전에 뭔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이거 깨야 돼 신작 왜 이렇게 빛나지? 아까 그 흰색 뜨김 떴는데 맞지? 응 나도 아까 봤어 응 이 벽 뒤에 있었어 넌 이 기둥을 왜 자꾸 그렇게 집중을 해? 이때 아니었어? 아니야 여기였어 여기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데 어 이쪽이 아까 보고 있을 때 아까 하나 딱 뜨더라고 벽 뒤에 이 벽 뒤에 이 벽 뒤에? 이 벽 뒤에? 응 지금 이 벽 뒤에 어 여기 뒤에 아까 네가 여기 볼 때 살짝 있었거든 아 이거 아닌데 여기를 나갔다 들어올 수 있으면 여기를 나갔다 들어올 수 있으면 뱃줄? 아니야 아니 나갔다가 어 그래도 되고 진행이 좀 해보고 응 왜냐면 시간이 안 보여 있을만한 거 다 봤는데 없어 어 오 오 오 응? 응? 뭐였지 방금? 오? 아 아 오구 오구 이제 나올 듯 이제 공부만 시작이다 에이 고메 움직인 놈들 나갈 잡고 라이프야 뭐 팁 없어? 맞아요 왜요? 아니 얘네는 나 공격하는 거야? 다시 들어가보고 랩패 뭐 없어? 뭐 있는데 저격은 여기서 쓰는 건가? 이따가 쓰지 않을까? 보물지점 다락방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직진해서야 맞지? 우리 아직 보물을 못 먹긴 했어 아닌가? 그렇지 저격총이 보물인가? 봐봐 사다리 탄 게 저기야 그리고 쭉 직진을 해서 어? 여기서 저격총 먹었나? 저격총.. 저기 끄트머리 저.. 선반 위에서 먹은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먹었나? 여기 여기 선반에서 먹었어 아 그러면 이게 보물 맞다 보물은 맞는데? 보물을 먹었다 근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치 나가고 탭 어? 어? 고가의 매장품이 들어있는 기저귀관 하지만 어떤 트릭이 있는 것 같다 불을 비추는 것과 관련이 있나? 불을 비춰야 된다는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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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관? 근데 불을 비추려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잖아 없는데? 불을 비출 수 있는 게 들고만 있어도 되나? 이거? 아닐 듯? 그건 아닐 듯? 불을 붙이는 게 아까 눈동자 푸른 눈동자였다고? 어? 아닌데 이거? 안 들어지는데? 관에서 불을 붙이는 거야 와이프야 뭐 해줄 거 없어? 찾고 있는데 형이 있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지막 가면 찾는 부분이에요 음 음 아 눈알 반지 얘기하는 거야? 왜 다른 데로 가버려? 여기 여기 파란 눈알 판 게 그거라고요? 이 사람이 좀 빨리 제거해줘 오케이 이거 일단 하나 제작해주고 그쵸 가면 찾기 때문에 맞죠? 음 음 근데 보물지도 이거 얻은 지가 단지 팔고 난 뒤에 얻은 건데? 단지 팔고 난 뒤에 얻은 건데? 아 사들 올라와 사들 올라와 어? 저 옆으로 저 옆으로 여기 폴 나와가지고 페프라 안에 보석이 있다고요? 아 아 타는 아까운데 응 요거 봤어요 한 번만 응 아니야? 아 진짜 개 많잖아 아니잖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시 좀 가보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도르래 타고 여기 가서 막 공간해 나는 저 방 안에 보물이 있는 줄 알았네? 보물 없었던 거지 그러면 네 보물이 저격총이었던 거 같은데? 보물이 저격총이네 어 오케이 나가자 여기 더 이상 없어? 응 여기서 더 이상 없는 거 같아 아 그랬는데 빨간색으로도 있지? 어 여기서 나가? 나가서 하면 돼? 응 나가서 하면 돼 이제 오케이 가보자 아 근데 총알이 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맞지? 지붕 타봐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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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어 지붕 타고 떼고 못 넘어가네? 오씨 이거 열 수 있어 울 completing press 어? 익生 떨어진 거구나 이게 한 대 맞힌 이유로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죽이는 게 이득인 것 같아 내려가 볼까? 아 아 1시간 저희 팀 3시간만에 여기가 1시간 진짜요? 우리 지금 3분의 1 왔어 3분의 1 왔어? 생각보다 많이 안 넘어 아 아니네? 우리 이렇게 오래 걸린거구나 아 그러니까 12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야 그렇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어쩔 수 없어 일단 지금 쓴게 그 다음 해야되는게 빨리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철창고 썼는데 아직 악마에 가면 못찾았어 지붕타고 도르래 타고 나가는거라니까요 지붕타고 도르래 타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가면은 씌우고 저장하고 나갈까? 어 한예에 가면? 어 그래 그래도 되고 그리고 내가 악마에 가면은 빨리 찾아볼게 그래야 좀 진행이 빠를 것 같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저장하고 오빠한테 스트레스 좋다 좋다 가면 꽂고 저장하고 나와 카산드라 어 뭐야 가면 꽂자 가면 꽂자 가면 가면 상점에는 못 들어와 어? 자식 하나 기르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 어? 3개 됐다 3개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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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이게 아까 그 보물 때문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너무 헤맸어 어 근데 어 근데 진짜 보물 표시를 해놓으니까 안 먹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그치 그리고 계속 이게 원래 그 방마다 이게 그 파란색이 돼야 되는데 파란색이 안되니까 아 아 깔끔하다 어 잘 얻었지 응 야무지네 응 근데 쓸데없죠? 나중에 어 산탄 어 이거 그냥 올려버려 이거 그냥 올려버려 데미지 응 근본이 많은데 왜 그래서 이렇게 왔지? 응 그리고 도르래 타고 내려갔다 왔어 응 맞아 오케이 어 근데 여러분 종겜은 많이 해봐야 늘어 응 이게 스토리가 있고 또 풀어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물론 나도 진짜 뒤지 못하는 거긴 한데 나도 해보니까 조금 조금씩 조금씩은 늘긴 늘더라고 여기서 아까 나가면? 여기는 안 가보는 데 같은데 어 아깐 아까 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 아 지붕 이렇게 탈 수도 있는가만 아 아 아 야이 개같은 새끼야 야이 개같은 새끼야 야 야이 개새끼야 아 앙 아 아 아 아 아 이거네 이거를 타고 내려오고 어 꼬개졌다 어 가면이다 마지막 가면 나이스 온누의 가면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응 생각보다 빨리 죽는다 얘네가 돈을 많이 주네 끝났다 나이스 이제 마지막 씌우고 문 열고 나가면 끝인가 응 찬란죽 찬약 먹었다 당장은 하지요 응 한판 응 혹시 못한거 있나 이렇게 돼있구만 내려가서 다 쉬우면 될 듯 빨간색으로 뜨는게 약간 거슬리긴 한데 이 삐거리는 소리 뭐야 오케이 큰거일거 같아 왠지 이제 가면 다 끼운거지 응 오케이 가면 이제 끝난 듯 자 여러분 과민반응하고 서로 여기서 분열해봤자 좋을거 하나도 없어 누구천에 누구천에 이러지 말고 어그로 끌리는 사람 끌리는 자 둘 다 문제니까 정도가 심한 애들은 다 매니저분들께서 처리해주실거에요 네 뭔 소리야 왔다왔다 개같은거왔다 큰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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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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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안녕 바이 바잉 음 바바 바잉 어 와 근데 저기 저장도 못하게 저렇게 서있으면 안되지 그니까 아 그럼 점막 갈때까지 근데 옥타비에서 못 푼게 또 뭐가 있을라나? 아 존나 거슬리네 저게 한 봉투인거 같애 맞지? 어 자 한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 잠깐만 여기 여기 뭐 어 어? 엘베아 봤지? 반짝거리는거 방금 그 종이같은거 단검 찾아야되잖아 단검 찾아야되 우리 또 어 잠깐만 오케이 떨어졌다 아 오케이 떨어뜨린거네 단검도 찾아야되는데 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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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은 다 돌았고 어 아 옥타비 한 번도 호프토보게? 파밍은 덜 된거 있나? 음 아 너도 볼런 핑글 감사합니다 단검 어차피 이거 꽂으면은 어차피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그치 그치 단검 단검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팔밍이 하는거 좋아 안 넘어가자 까비 음 저 날라다니서 두세끼만 두세끼만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뒤로가면은 사다리가 하나있더라 사다리에서 올라가고 으흠 박쥐 두 마리만 잡으면 돼 두 마리 저 코로나 원인 개새끼 도르래가 아예 끊어져버렸네 어? 음 개시카노 도르래가 아예 끊어져버렸네 아 그러면은 그냥 갈게요 여러분들 음 음 그래도 음 그냥 갈게 가면 씌우고 저장하고 단검 찾아야돼 근데 단검 단서가 없는데 아직 뭐 아직 안 엿는데 그런 데 없나? 일단 꽂고 나면은 뭔가 길이 열릴 것 같기도 하고 음 꽂고 난 뒤에 또 스테이 아 근데 여기 반짝거리는 거 찾은 건 잘한 거야 오 나이스 잘 봤다 요거 요거 떨어진 거 아 그건가? 돈인가? 수정조각 어 그렇지 맞을수록 좋지 내려가야돼 쭉 내려가 그렇지 그리고 오른쪽 아 이거 꽂고 악마 가면 하고? 꽂아주고 그리고 저장하자 저장이 어디지? 오른쪽 베이지색 여기? 어 어 서비스 확대됐대 어 서비스 확대됐다고? 어 어 어? 푸고나는 인상 저 인상부서? 확대 안됐는데요? 위력이 4강까지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스토리 때문에 어 스토리를 덜 풀어가지고 2강까지 밖에 안되네 어 열렸다 오 뭔가 많이 줄거같은? 약초 겟 화학용액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거미? 아 당검 여기 나오네 오 뺏어 오 오 헤? 그리고 여기서 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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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는다 아 진짜 죽였다 한방만 쑤셔도 되나? 때는 괜찮은 거 같아 오 어 날개 semble 오 뭐야 ㅣ 괴물이 됐는데? 그렇네 우와 용 됐어 여기서 젠충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포털을 존나 써야 되는 거야? 저기서? 저격촌 저격촌 아 저격촌? 어? 개 펴가는데? 존나 빡세게 생겼다 갑자기 초트물? 장착 아 사본적이야 나이스 오 시즈팀 개만두 오우씨 개가리가 보여야 되는 존나 퍽이고 다니는데? 뭔가 오빠 침착하게 잘하고 있다 어 오와! 어! 쟤 뿜 나이스 뿜 나이스 다시 안으로? 들어가 여긴 안내는데? 뿜 아 또 날라왔다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좀 아쉽지 뿜 돌아라 돌아라 어우 이렇게 돌면 안되지 흐흐흐흐 어어 아 진짜 징그럽다 아 좀 죽어라 어 꼬리 봐 근데 보스가 왜 아까 걔보다 더 쉬운 것 같아 그니까 아 아아아아 오지 마세요 좋아요 좋아요 잘 맞췄 잘 맞췄 응 진짜 잘 맞췄다 오 오빠 무빙 무빙 싫어임? 재장전? 재장전? 어 어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어? 들어갈 수 있는데 없어요 아 없네 아 여긴 없구나 도구인데 부수났네 오케 핸드팠어? 해치워놔라고 하면 다시 살아나야지 제발 너무 끈질기네 진짜 재현지 한 번 하자 로즈가 얘네들의 희망이야? 아 일어나는 소리가 나요 컷신인가? 컷신 같은데? 컷신이네 아 컷신이다 아 거의 다 잡았긴 해 못나가나? 어? 못나가네 얘도 못떠려오는 듯 역시 이게 나뉘도 아 뽀갠다 여기서 끝일 리가 없지 맞네 여기선 또 3탄총이다 3탄총 총알이 됐으니까 나이스 아 와 약이 있을거야 사건을 꺼내봐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정빵 안맞았어 거의 다 죽었다 다 죽은거 같은데? 어 컷신? 컷신이다 죽었네 아 촉수련 아 와 아 여자 4명한테 ㅈㄴ 시달렸다 그니까 ㅈㄴ 레게년이네 와 여백작 진짜 레게들 근데 이제 안 쫓아다니 생각하니까 좀 좋다 아 그래픽 개징그럽다 아 근데 뭐 자꾸 나니까 되게 좀 뿌듯하네 좋아요 드디어 여백작 하우스 클리어했다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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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의 마지막 순간 뭐지? 회복하기? 어? 먹으면 손가락 잘하나? 설마? 아 이곳에 없어져 야 이제 잘 나가네 손가락 아직도 없나? 응 불쌍하네 끝났네 아 이제 여백작 스토리 끝 어 이제 3분의 1 끝 로즈를 찾기 라고 하는데 저장 저장 좋고 야무주다 저장 아 아 좋다 이게 진정한 로즈를 찾는게 잘 되겠네 아까 그 굴 같은데? 응 나 나 그 생각했는데 잡히면 뭔가 주잘가? 라고 왜? 어? 아 아 이거 왔던길 아 길치 지리네 근데 이게 3분의 1이라고? 아까 떨어진 그 칼은 없어요 뭐야 그 할머니 같은데? 어 아까 살아온다 구투술 같은거 하고 있네 엄마도 사이비년이었네 알프야 우리 그 음료 줘 에너지 음료 에너지 음료 아 레드불 전 안오거나 아 아 하하하하 넌 너무 늦어 아 아 아 거의 늦었거나 컵 컵 컵도 라이프야 아 컵 없어도 돼 아 아 네 네 네 네 네 왜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저 할머니네 문양 저거 뭐지? 날개가 두개 달린 열쇠 열쇠 아니야? 날개 달린 열쇠 이 문양을 넣어야 되는거고 여기서 또 방금 받은 열쇠 퍼즐이다 퍼즐 아 이거? 열쇠 아까 그 열쇠 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어 되네 난 꼭 여기다 뭘 꼽아야 될거 같냐? 강박증이야 우리 가면 4개 씌워서 강박증 생겼어 쉬운것도 어렵게 생각했네 아마추어같이 생각했네 아 이게 우리가 너무 하이 어렵게 생각해 어 어렵게 생각했잖아 어 죄송 아냐아냐아냐 조상? 세모 할꺼야? 없는데? 문명? 이따가 뭐 나중에 맞추는 것 같고 잔 어? 여기저기 사람 매달려는 느낌? 여기도 그럼 맵이 있어? 맵 지도가 있어? 고음량 하나 만들어 두개는 만들 수 있어 진짜 아껴 먹어야겠다 피 빨간색 됐을 때 지질 것 같아 으으 극지전들 와 근데 그래비 지리네 지전들 두마리야? 두마리? 이틀 아 어 됐다 이거 확실히 에임이 좋네 종결 많이 해서 어? 괜찮아 한 대정도 맞은거는 별로 데미지 크리스트 다해서도 안고 어? 어 이스테이그 이스테이그 냠냠 근데 곤충알이 별로 없네 으쌰 으쌰 빨리 그 상점 만나야 되는데 이거 여기다 뭐 스셔가지고 이렇게 돌려갖고 다리 이어가지고 가야되나보다 아 뭐 놓쳤나보다 뭐 근데 아니면 요쪽에서 뭔가 좀 해야 될거 같기도하고 아..이거는 그게 없네 빨간색 파란색 방이 아니라고 하는가? 어! 아! 열쇠! 어... 있는 열쇠 다 써보자 어떤데? 이거 열쇠구멍에 안맞는데? 드미크리스쿠 안되네? 그럼 안될 듯? 이거 락핏으로 해야될 듯? 락핏? 어, 아까 일회용 열쇠? 음... 아 부수고 싶게 생겼다 하... 또 여기가 또 열리네? 왼쪽 안가봤으니까 왼쪽은 가야될 것 같은데? 어어어어 좋다 맞네 어? 열쇠 아니야 방금? 먹은거? 아 아닌가? 아니아니야 왜 이렇게 내게 여기! 여기 위험할 것 같으니? 다가오는 거잖아 다가오는 거잖아 나의 가격을 가져왔다 그가가 가격이 적은 거잖아 그가 가격이 적은 거잖아 근데 왜? 너의 다아들은 바로 그 손에 있는 거잖아 이게 뭐지? 이게 딸이야? 더 가까이 봐 마지막 장면이 그녀의 머리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다 로즈는... 다른 문을 말해! 에큐디아야? 팔다리 다 구해야돼? 영혼은 아직 무사하다고? 그럼 구하면 된다는 거 이게 약간 그런 게 가능한 시대관이네 약간 그 괴물도 그렇고 그니까 거긴 남자를 찾아가자 가라 뒤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야, 재밌다 뭔가 오임된다 너는 내 말에 믿어야지 근데 너는 더 좋은 선택은? 너의 선택은 사람은 항상 맞고 결국엔 불쌍해, 로즈 내가 이 말은 말이야 그새 살 더 찐 것 같은데 정 아, 네, 네 수정 2만원짜데 2만원짜데? 5만원짜데? 3만원짜데? 응? 그 아름다운 그 자리에 있는 거 응 오 보조가방 파이퍼 스루타 와, 총알이 엄청 챙길 수 있네 이제 어 야, 우리 이제 좀 아껴 쓸까? 어, 그래도 아껴 쓰긴 했잖아 저격 소총 맞춤형 부품 조준시 흔들림을 경감시켜주고 고배울 조준경 사실 이런것도 돈을 아낄 필요가 없을거 같애 어 타는 사자 재고 다섯개네 열다섯개 아냐 아 다섯개네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재고개수가 적혀있는거 있어 이건 열다섯개네 권총은 타는 다사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더 풀렸을거 아냐 그렇지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할까 괜찮다 응 지레는 3천원이 너무 비싸다 제작도 되잖아 하나 제작해놨어 아 네 하나 오케이 하나 제작해놨어 해보면 아 하나밖에 못사네 가방은 3만원이야 기대를 뽑아 어 업데이트하자 어 위력 위력 산탄총 위력 하나 분총 나무에서 돈은 맘대로 써도 될 것 같아 어 어 이제 나무에서 돈은 맘대로 써도 될 것 같아 어 여기서는 뭐 그냥 위 유 돌이 있게? 위 유 돌이 있게? 음 음 고 배율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건지가 좀 애매해서 비싸네 근데 반동은 우리가 크게 그게 없잖아 솔직히 큰 의미가 없잖아 뭔가를 넣을 수 있을까 여기다가 머리 뭐 손 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돌리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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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머리처럼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한 개 한거야 지금 어 마더미란다 살짝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마더미란다의 모습이 보였고 우리 올 때 저기 뒤에서 왔고 오케이 여기부터 이제 하고 가는 것 같아 저장 맞어 방금은 애기의 기억 응 어 여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아까 동쪽이라 했으니까 여기 지금 성 코트머리 보이거든 응 열리는 곳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열리는 곳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